우리 가수님 파이틀 곡이십니까? 네, 제 노래 이 집에 나왔던 겁니다. 당신의 창을 열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가수님 노래 당신의 창을 열업니다. 사랑이란 그런가요 견딜 수 없는 이 그려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바보 같나요 지난 밤엔 한숨도 못 자고 뒤처기며 긴 긴 밤 세웠죠 하늘 아래 어디서 사랑으로 내게 온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랑 아침에 너를 뜨면 당신의 창을 엽니다 그대 있음에 오늘 하루도 선내는 나의 사랑 사랑이란 그런가요 견딜 수 없는 이 그려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바보 같나요 이런 내가 바보 같나요 하늘 아래 어디서 사랑으로 내게 온 그대는 나의 사랑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랑 그대 있음에 오늘 하루도 그대는 나의 사랑 선내는 나의 사랑 그대는 나의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이 끊겼더라구요. 정원 가수님이 잊었나요?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잊었나요? 그대 보는 무슨 날인지 전화 한 통 없는 당신 야속하네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내 생일날이죠 아 눈을 감고 난 상상해봐요 아 사랑받는 꿈을 난 꾸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찾아오겠죠 시든 꽃이라도 들고서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모르나요? 그림 같은 꽃이라도 관심 없이 바라보면 짚신 같은 걸 무늬만 애인은 사양할래요 다 욕심 많아요 아 눈을 감고 난 상상해봐요 아 사랑받는 꿈을 난 꾸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찾아오겠죠 시든 꽃이라도 들고서 아 눈을 감고 난 상상해봐요 아 눈을 감고 난 상상해봐요 아 사랑받는 꿈을 난 꾸어요 오늘밤이 가기 전에 찾아오겠죠 시든 꽃이라도 들고서 하필 시든 꽃을 찾아간대 시든 꽃을 갖고 찾아간대